마켓 비하인드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 투자 전략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즘 분위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S&P 그리고 나스닥 3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집중을 하면서 실적발 호조, 호조셀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새벽은 보압이었어요. 오르고 내리고 없었고 좀 전에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메타 실적이 실적, 시간에서 발표되는 것 관련해서 그 반응이 좀 나왔죠. 그것이 있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냥 본격적으로 오늘 메타 발표되는데 오늘도 발표되겠죠. 아마도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밤에 발표되니까 아침에 발표돼요.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는 장 시작하기 전에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이닉스 포함해서 빅테크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기대감과 경계감이 혼조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제 실적 발표에 포커스 든다고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실적에 포커스 드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12%가 그동안 한 열흘 동안 쭉 8일 연속으로 빠지다가 어저께 일거에 다 8일 연속 빠진 걸 다 메꿔서 그러니까 15일인가 12일 날 주가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실적은 더 나빴죠. 나빴죠. 그런데 실적에 포커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포커스 됐어요? 말에 포커스 됐죠. 좀 이따 말씀 건의하고 메타는 메타 실적이 잘 나왔어요. EPS는 한 9% 더 나왔거든요. 내용도 봤는데 가이던스가 나쁘다는 것 때문에 포커스는 주가가 12% 빠졌어요. 그런데 가이던스가 진짜 나빴을까요? 이게 레인지를 줬어요. 300, 매십 오프, 300, 매십 오프 레인지가 있거든요. 밑에가 있고 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 값을 보통 취하잖아요. 어딘지 모르는데 중간 값을 취하면 한 2%로 1% 정도 미스거든요. 하이로 치면 더 높아요. 그런데 12% 왜 빠졌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실적 나오는 1분기 실적 하면 그 실적은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물론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보통은 안 좋은데 꼭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걱정감, 기대감이 동시에 있는 게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도 엄청나게 기대치가 높아졌거든요. 한 2조 5천 원, 2조 6천 원, 2조 7천 원까지 있어요. 오피셜이 찍히는 건 1조 7, 8천 원이지만 그거 나오면 대폭락입니다. 그러니까 2조 한 3, 4천 원, 누구는 위스퍼넘버로서는 3조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기대감이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삼성 하이닉스는 우리 미국과 달리 1분기는 그런데 2분기는 얼마예요? 스스로 예측은 안 해 주거든요. 느낌만 주는 거죠. 과연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도 느낌이 애매하면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 하루하루 또는 아침장, 오장장이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수가 주목되는데요. 중요한 건 어저께 오른 건 심플리, 간단하게 그냥 PMI라는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에요. Bad is good, bad is good. PMI는 구매자, Purchase Manager Index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확히 까먹었는데 구매 담당자가 제조업체하고 서비스 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달 설문조사예요. 질문을 한다고요. 그럼 가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수치화하는 건데 50 이상이면 경기가 좋다는 거고 50 이상은 안 좋은 건데 계속 50 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4월에 제조업 PMI 원래 예상하는 것은 한 52로서 전월보다 약간 올라가는 51.52로 올라가는데 49.9가 나왔어요. 그럼 뭐죠? 경기 둔화 시그널로 익힐 수 있는 예상 밖의 넘버가 나온 거예요. PMI 지수 그저께 무슨 다른 분이 나왔었는지 모르지만 PMI 지수 이번 주 어저께 있는데 그거 참 유심히 봐야 하라고 얘기한 매니저가 있나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덜 중요해서 원래 예측대로 했는데 항상 50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바라던 것들은 금리 인하를 한 번이나 제로가 아니고 다시 또 두 번으로 하려면 경기 나운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예상하지 않은 게 튀어나오다 보니 어저께 그러니까 한 국장이 그동안 많이 빠진 반도체 중심으로 가장 민감한 그런 쪽이니까 2차전지 포함해서 확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PMI 때문에 많이 내려간 거로 올라갔다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대한민국 장이니까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한껏 올랐는데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하이닉스는 실적이 넘버가 잘 나온다 해서 반드시 주가가 세다는 걸 보장을 못한다는 측면하고 오늘 밤에 사실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PC 넘버를 보고 있는데 PC 넘버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PMI 발표가 됐고 4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오면서 미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 해당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면서 2%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다만 실적 발표를 놓고는 계속해서 엇갈린 표정들이 나옵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또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실적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나 시장의 분위기를 더 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SK하이닉스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9시 정도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장은 잘 나올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 미리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하는데 조금 미스대면 또 시체말로 후려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도 그때 6조 6천억 어닝 나왔을 때 4월 초였죠, 실전 나올 때 기대치가 5조 9천억. 위스퍼넘버는 6이 찍힐까 했는데 6조 6천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어땠어요.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해서 회사가 그런 것까지 다 맞힐 수는 없는 거고요.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최근에 최근 한 며칠 사이의 평균은 2조 한 4, 5천억입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업데이트가 덜 된 건 2조 가까이도 있어요. 혹시나 2조 나오면 가이던스 볼 거 없이 내려갈 것 같고 2조 4천 이상 나오면 코멘트가 중요해요. 코멘트가. 왜냐하면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보세요. 영특한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올렸어요. 얼마? 한 2조 4, 5천억 올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2, 4분기도 미리 당겨서 2분기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4조 1천억까지도 예측하고 있어요. 평균 2분기 예측은 한 3조 후반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리포트를 쫙 보면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신지 아세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독점적으로 HBM3를 공급하고 있는데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이 들어온다 만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리포트에서는 지금 상반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한껏 올리고 반면에 하반기는 경기에 코멘트를 했어요. 무슨 경기일까요? HBM에서 하이닉스가 다른 경쟁사하고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게 본격화될 소지. 거기에 따라서 HBM이 엄청나게 마진이 좋거든요. 하이닉스 마진이 평균 D램이 한 30% 넘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HBM에서 마진이 50% 또는 60% 육박하기 때문인데 이 HBM에서 경쟁사와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너무 낙관적이지만 말고 경계를 가져라는 톤의 리포트를 며칠 전에 모 중권사에서 리포트를 숨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디지타임즈라고 대만에서도 똑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토시 그대로를 반도체 HBM에 대해서 경계 비슷한 걸 코멘트를 적었어요. 어제 SK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원래 하는 거였고 아는 거니까 우리가 주가는 알지 않는 것을 튀어나오거든요. 실적 좋은 거 아는데 더 좋은다. 이게 좋은 거고 실적 좋은 거 다 아는데 더 했지만 하반기는 애매하다. 그러면 하반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게 오늘 어떻게 강요될지 실적 발표된 날에 디지타임즈도 똑같은 얘기를 하이닉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듣고 아니면 한국의 애널리스트한테 듣고서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간 것이 좀 어떤 시각의 밸런스를 갖출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의 경계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또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실적 발표 과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2조 4천억 원 이상으로 나와질 수 있을지 정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또 오랜만에 2차 전지주들이 또 강한 빨간불을 켜주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급반등을 해주면서 이게 오른 것일지 혹은 또 자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어떻게 보세요? 자체적인 이슈는 없었고요. 테슬라 발이고 주가가 빠졌는데 테슬라 발 하나, 그다음에 뭐죠? 금리나 기대감 다시 한 번 대살아나는가? 그 전체의 삼성전자가 빠진 것처럼 그 두 가지가 컴비네이션 돼서 올라갔다 보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간 거는 내러티브라 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잘 팔릴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시급으로 올라간 게 절대 아닙니다. 뭐죠? 우리는 이제 로보틱스 컴퍼니예요. 소프트웨어 컴퍼니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율주행 차를 하면서 그거를 월 구동료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비스, 에너지, 로보트 이런 내러티브고 전기차는 올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판매는 그래도 좀 더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이른바 저가 전기차인데 원래 내년 말까지는 기다리면 안 되니까 2만 5천 불 짜증나 아니냐 하더라도 지금 평균 4만 3천 불 내내 가격보다는 낮은 새로운 것을 좀 빨리 낼 수도 있다. 이런 식이 하면서 투자가들이 바라는 지금 판매가 안 되는데 저가를 내놓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 로보틱스다.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2차전지 대한민국의 주가와 관련되는 건 뭐죠? 로보틱스하고 걔네 구동하고 관계 있나요? 관계 있을 수 있겠죠. 나중에, 몇 년 뒤에는. 그런데 지금 그건 관계 없잖아요. 우리는 당장에 전기차 판매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올해는 터프 이어. 작년보다는 성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 같기 때문에 어저께 그걸로 올라간 부분이 많다면 그거는 일부 되돌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금리 인하가 되면, 금리 인하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죠? 모든 구매, 이렇게 이런 돈을 많이 쓰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핵심의 근간은 테슬라는 한 열흘 전 올라갔는데 160분인가 170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더 올라가는 양이 제일 중요한 거고 한국은 한국대로 놀아야 되는데 핵심은 현재 나오는 전기차가 가격을 많이 덜 빠지면서도 출환향이 좀 느늘어난 시그널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전기차와 관련돼서 2차 전지주가 커플링이 더 쉽게 편안하게 돼 있죠.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지속된다고 장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입니다. 어제 사실 일로모스크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저가형 모델이 출시된다고는 했지만 그게 모델2다라고도 확답을 주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저가형 모델보다도 자율주행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율주행 기술 믿지 않으면 테슬라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2차 전지보다도 좀 자율주행 쪽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그것은 로테이션 측면에서는 맥센스합니다. 그런데 그 퀘스천은 뭐냐면 의문은 뭐냐면 첫째, 걔네들이 갖고 있는 로보 택시 그것이 얼마나 진짜 빨리 상용화될 수 있을까? 그 레벨에 잘 모르겠어요. 지금 릴리스하는 게 8월 8일이잖아요. 지금 5, 4월 말에 5, 6, 7 3개월 동안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우리나라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어느 전기차 아니면 어떤 자율주행차 아니, 자동차 업체하고 어떠한 전략 조치를 원래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어느 단계로 좀 높아지더라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숨어져 있는 회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자율주행이 엮인다는 측면에서 올라가는 건 그것도 용두삼인이 아니더라도 올해 지적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자율주행이 잘 되고 보면 현대차나 기아가 자율주행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면 현대 오토웨버나 이런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현대 오토웨버도 어저께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한 2, 3년을 본다면 현대 오토웨버나 현대차 기아가 그런 측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심스럽죠? 테슬라도 잘 못하는데 현대 기아가 할 수 있을까? 현대 오토웨버는 자율주행이라 하지만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대학사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려면 레벨 3 넘어서 4 돼야 되는데 어저께 나 보니까 멜스 벤츠인가? 거기서 레벨 3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헤드라인 뉴스 나오는 것하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정당성하고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어제 나온 거 몇 일 더 갈 수 있느냐는 장기적인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는 괜찮지만 개별 정목은 개별 전략적 관계가 되어 있는 회사들을 면밀히 보시고 출장하셔야 되고요. 그런 회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유상진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자율주행은 돈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거 말고는 우리가 실제 봐야 되는 거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해요. 잠깐 딴 얘기를 하면 메타가 아까 실적은 좋았고 2분기 가이던스가 약간 매출이 어쩌저쩌 빠졌잖아요. 그런데 뭔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메타를 광고해서 하니까. 얘네가 올해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는 투자 넘버를 얘기한 게 있어요. 올해의 예측을 350에서 400억 불을 투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원래 예측이 300에서 370억 불이었어요, 그 전에. 그럼 뭐죠? 투자를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가 왜 시키느냐? 얘네들이 영어 그대로 하면 acceler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support our AI roadmap. AI를 위해서.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오히려 좋은 거죠. 이 관련된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메타가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낫다 해서 10% 빠지는 걸 쫄아가지고 그걸 팔으면 바보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이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그날 당장에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해서 그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측면을 행간의 뜻을 읽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라이콘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도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 메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더 큰 그림에서 앞으로도 어떤 쪽으로 투자를 늘려가는지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방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잘 분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가 성적표를 다 받아보지 못한 기업들도 대거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발표를 놓고 우리가 어디 쪽으로 또 눈을 돌려야 될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실적은 중요한, 실적이 안 중요한 게 미니멈, 미니멈 리퀘이먼트고 가이던스하고 의미, 행간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벗어나는 게 중요해. 예상 한도 내에서 나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전체적인 걸 제가 일주일 전에 알았는데 금리 인하가 두 번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가 두 번, 그러니까 7월이나 9월이 되는 거면 아마 장 자체는요, 서포트가 될 거예요. 2,600, 저번에 2,500까지 전쟁 때문에 한 번 갔다가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안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리 인하가 세 번 한다든지 아니면 7월에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한 행간에 업체가, 테크가 10개 있는데 한 7개 정도가 모두 다 서포트 하는 이런 게 아니면 2,700, 800에 쉽게 가는 장도 아니에요. 그런 약간 애매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도 리스크하고 그렇다고 현금 비중을 10%도 안 내고 몽땅 지금 막 실적 1위를 비해서 하는 것도 지금 그럴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하이닉스 발표되고 다음 주에 슈퍼마이크로 발표되고 우리가 PC 발표되면 삼성전자가 말하는 것도 5월 1일 날 쉬기 전날 나오잖아요. 그리고 5월 1일 날 FOMC 미팅이죠. FOMC 때 QT, QT 나오잖아요, QT. 우리가 다음 주에 QT 끝나거든요, QT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런 걸 보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방향이 업이든 아니든 그때가 방향이 크게 업 안 되고 그냥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너무 넘버 하나의 1, 2, 1위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C도 발표가 되지만 지금 연준 안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숫자에 1, 2, 1비 하지 말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연준의 어쨌든 FOMC 발표 직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장에 대한 어떤 반망세를 이어가는 게 맞을지 어떤 스탠스로도 바라봐야 되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 투자가 계속 되는가. 메타도 그렇고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이 실제 밤에 발표된단 말이에요. 투자가 어떻게 하는지, 포커스되는 게 유지되는가. 그냥 PC, 내일 밤이네요. PC 넘버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밤 나오는 실적과 코멘트, 내일 밤 나오는 PC가 당분간은 훨씬 중요하죠. 물론 다음 주도 있지만은. 그거에 맞춰서 장중에 이상하게 한 2, 3%, 1, 2%, 1%, 1% 이상 빠지면 기회인가를 봐야 되고 너무 세게 계속 간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투자할 기회가 놓쳤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개인하는 거는 어저께 어떻게 투자하는 게 다운다는 거지.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따라가거나 오늘 아침에 판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한다는 것도 다음 주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대응을 하는 거지. 오늘 뉴스 받고 오늘 투자하는 거는 8든 4든 간에 그다지 의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 이상 한국 시장의 가격이 아주 만만치 않은 매크로 환경이고 마이너스 2% 갈 정도로 저번에 이스라엘처럼 전쟁이 지속 확대되지 않았나 그렇게 빠질 룸도 없어요. 왜? 주식 시장 자체가 우리 리딩 컴퍼니가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2% 이상 빠질 룸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환율이 1,400 이상, 그다음에 유가가 한 86불에서 90불 가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면 레드 시그널을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밸런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또 많이 눌려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가격 하락보다도 앞으로 우리 시장의 환기가 되어줄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지 함께 기다리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본부장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